야, 아빠랑 철봉할까? 어? 철봉 딱 두 개만 할까?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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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한번 해볼까, 이거? 형님, 매달린 거 한번 해볼까? 네, 자. 매달린 거 한다고? 해봐. 준비. 연호도. 어이구, 시작. 동일 아빠가 어떻게든 운동 시키려고. 우와, 매달려. 표정이 관심이 하나도 없어. 연호가 잘 매달리는데? 그러니까. 연호, 어? 뭐야, 뭐야? 연호는 지금. 우와. 어디까지 매달려. 우와. 대박, 대박. 연호 대박. 연호 웃고 있어, 웃고 있어. 16개월인데. 지금 뭐야, 10초도 넘었어. 어? 안 내려와. 이야, 김동연 디네가. 연호한테 갔네. 대박이야. 대박이야. 저게 가능한 거예요, 16개월에? 한우야. 꽃만 좋아하지 말고 운동도 하자. 동일 아빠는 다누가 있으면 좋겠는데. 그래야지, 응아 나오지. 이리 와. 나는 자연인이에요. 꽃 따라갔어요. 강아지 두 마리만 봤어. 다누 또 강아지. 아이고, 좋아. 우와, 멍멍이 있어, 멍멍이. 다누야, 강아지 좋아하잖아. 멍멍이. 우와, 표정 봐. 다누가 강아지를 엄청 좋아하는구나. 한우야, 쪽지 빼고 멍멍이 보여주자. 다누야, 멍멍이 어떻게 하죠? 네. 멍멍이, 헤헤 하죠? 다누야, 멍멍이 안 하죠. 멍멍이 안 하죠. 멍멍이 안 하죠. 감정적인 친구예요, 다누. 진짜 감정적이에요. 강아지 키우면 좋겠다, 다누네 집. 오, 그러면 다누가 엄청 행복해할 것 같아. 아이고, 아이고. 그래도 행복해, 다누.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던 다누가 강아지 때문에. 멍멍이 뽀뽀해줘, 다누가. 멍멍이 뽀뽀해줘. 뽀뽀. 다누야, 멍멍이는 인사하고 다음에 같이 또 놀자. 멍멍이 뽀뽀. 뽀뽀. 하니야, 멍멍이 내일 또 놀자. 가자. 응하러 가자.